아이고 내가 마스크를 왜 쓰나?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봅니다. 80페이지 제4절 과세표준입니다. 자 여러분 세금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요. 시험에서 출제 비중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세표준 독립험문제로 또 나올 수 있고 또 이것은 세율하고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세금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금계산은 과세표준이라는 거 이 과표라는 것이 여러분 결정이 되면요. 과세표준 결정이 되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이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을. 자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세금계산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이 이런 겁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종양세 그랬었죠. 또 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한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신고납부 방법 그랬었고요. 또 지방세 같으면 이제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래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징수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취득세는 과세표준이요. 취득가격이에요. 취득가격. 그래서 취득하는 가격이,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고 취득가격.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이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가액이요.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그런데 물론 등록면허세에서는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지만 건수라든가 채권금액 같은 게 과세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자세히 보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이고요. 이럴 때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누가 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느냐 그러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재산세, 재산가액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과세주체가 결정합니다. 과세주체가 이것을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장이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니까 과세표준이 일정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취득세 과세표준이요. 취득가액이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또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과세표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과세표준이 결정되느냐.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데 취득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려면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먼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취득 당시 정확히 얘기하면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1억에 취득했다 그럼 1억원, 3억에 취득했다 3억원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보시면 예외적으로 여러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여러분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초심자분들 잘 한번 보세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공식가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식가격이란 말이 있는데요. 공식가격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공식가격. 공식가격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기준시가도 있고요. 기준시가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그랬을 때 기준시가는 들어보셨냐 그러면 기준시가라는 말은 들어보셨다는 분이 많은데요. 시가표준액이란 말 들어보셨냐 그러면 못 들어봤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가표준액을 더 많이 접했을 텐데 이걸 관심 없이 납세, 고기소 같은 걸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요. 일반인들은 봅니다.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우리가 기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있죠.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우리가 시가표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항상 세금을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하느냐.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의 시군구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갖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의 시장수구청장은 매년 재산세를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옵니다. 그럴 때 시장수구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냐. 무엇을 근거로 계산합니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 계산할 때는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공통하는 것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흔히 공식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토지 시가표준액이 이렇게 결정돼요. 우리나라 전국토에, 자 보세요. 우리나라 전국토에, 우리나라 통지권에 미치는 전국토에, 울릉도 독도에 있고요. 통지권에 미치는 전국토에 수많은 필지들 있잖아요. 땅값을 매길 때, 여러분요. 땅값을 매길 때 각 지역마다 시군구 각 지역마다 있죠.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들을 선정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지라고 해요. 표준지. 표준지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선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해서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하는데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표준지 땅값인데요. 이걸 참석해서 시장구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들의 땅값을 산정고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지가. 이게 토지 시가 편액이 됩니다. 이거는 누가 산정고시지 않냐? 지자체 장이요. 시장구수구청장, 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지자체 장이 시장구수구청장 등이 산정고시합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 이게 토지 시가 편액도 되고 또 토지의 기준 시가도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요. 또 주택은 여러분요. 주택은 또 각 지역마다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주택들이 있어요. 이것을 표준주택이라고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고시합니다. 그러면 이 표준주택 가격을 참석해서 시장구수구청장이 자기관화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합니다. 이게 개별 주택 가격이고요. 개별 주택 가격이고 단독주택이나 대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에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됩니다. 이게 주택의 시가 순액도 되고 또 이게 주택의 기준 시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건축물이라든가 나머지 곳에 대한 시가 순액 산정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모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시가 순액이라는 것. 토지는 개별 공시니까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 순액이 되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봅니다. 지방세과세의 시가 순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방세과세의 시가 순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 봅니다. 납세 무자가요. 신고하지 않습니다. 납세 무자가 무신고요. 납세 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세 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해서 산출세 다시 수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신고한 경우에 그러면 지자체 장이 다시 생배산할 때 무엇으로 생배산하냐. 시가 편에 그래요.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어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도 무신고로 보고요. 그다음에 납세 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과세의 시가 표준액보다 있죠. 더 적게 신고가 돼요.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방세과세의 시가 표준액은요. 지방세과세의 시가 표준액은 이게 시가의 소위 시가의 70% 선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파트 같은 것들 그것도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것들이나 이게 시가의 70% 반영돼서 시가 표준액이 산정부시되고요. 대개는 보면 60% 또 지방 같은 데 외곽 같은 데 보면 50%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가의 70% 선에서 시가 표준액이 산정부시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돼요. 그러면 과세당국에서는 여러분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뭐야 시가의 60, 70% 선에서 시가 표준액 산정부시되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럼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가지고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압수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압수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의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다시 사례로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각과 의리란 사람이 만약에 거래를 해요 어떤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합니다. 그럴 때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시가 표준액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입니다.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 원이에요.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하는가? 얼마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 취득세는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니까 신고하는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고를 안 했어요. 납세 계산은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하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요? 시가 순액으로 해요. 그래서 시가 순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한 다음에 이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증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는 원칙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납세 문제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하장이 다시 세금 계산한 것에다가 가산세 앞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취득세는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요. 또 이번에는 납세 문자 신고했어요. 신고 확인했는데 시가 순액보다 적게 신고가 됐습니다. 객관적 입증이 없냐는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시가 순액에 적게 신고되면 지하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 순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개선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여기까지 내용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특례가 있는데요. 특례가 있는데요. 시가 순액과 상관없이 시가 순액보다 높든 낮든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 가격을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그런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아무 때나 인정하면 다 시가 순액보다 낮게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그럼 뭐예요? 국수공판법이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국가, 지자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시가 순액 1억짜리를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매로 8,000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겠죠? 8,000만 원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8,0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이요. 수입신고필증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수입신고필증에 의해서 입증이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요. 공매나 경매방법으로 취득했다. 여러분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다. 시가 순액 1억짜리인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가 순액이 1억짜리 부동산인데 이게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락된 가격이 만약에 7,000만 원이다. 취득세 과세 표준액은 얼마라고 합니까? 시가 순액이 관계없이 적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7,0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공매, 경매로 취득한 경우. 또 보세요. 여러분들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되면 이것보다 확실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단, 이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화해, 그다음에 인낙, 포기, 자백간주에 의한 경우는 이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객관성 없다고 그랬죠? 조정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부동산의 식값 현액이 1억짜리인데 화해의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식값 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의 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화해의 조소상으로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의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식값 현액에 미달하면 뭘 과세 표준합니까? 식값 현액으로 합니다. N에서 판결문에서 화해, 인낙, 포기, 자백감주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객관적 취득이요. 또 보세요.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요. 법인이 계약의 일방당사잖아. 그러면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역시 사실상 취득 가격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머리끌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국수공판법이죠. 국수공판장 제압해서 그러면 배신이고 국수공판법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더 들어가요. 과세 표준에서는 아까 취득세, 취득시기에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이라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인데 과세 표준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동법 규정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이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지역의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에 있었는데 대형 국채액 사업이 이 동네에 유치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땅값이 막 올라갔어요. 외지인들이 막 달라붙고 그래서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 시가가 형성이 돼 있고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과세의 시가 편액이 산정고시가 됐었는데 옆 동네 대형 국채액 사업이 뺏겼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별 볼일 없다 그러면 그래서 땅값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럴 때 시가 편액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 거래가 있었고 국민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해서 관계 당국에 신고서에 출입했고 검증받습니다. 그래 맞아 이 동네에 대형 국채액 사업 때문에 한창 올랐을 때를 반영해서 시가 편액이 산정고시되는데 그거 무산돼서 땅값이 더 내려갔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말 속에는요. 시가 편액에 관계없이 시가 편액에 관계없이 이 말이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 편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가 편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취득세 일반적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데 취득가격을 원칙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가 편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신고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편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상이 다시 무엇으로 항상 과표기를 정한다? 시가 편액으로 해요. 그다음에 언젠 항상 시가 편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 머리글자를 따서 여러분은 어떻게 외웁니까? 국수공판법부. 제가 왜 마지막에 부이러냐면 취득세 취득시기에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으려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인데 여기 과세표준에서는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도 이것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스토리처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80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과세표준 보세요. 1. 신고가액에 의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밑줄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 밑줄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사실상에다가 돼지꾸리를 땡냐 해서 계약상 액세해 놓으세요. 계약서 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올해 10억이었는데 실제 8억 지급되면 8억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물을 포함해서요.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입니다. 동그라미 2번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해문자가 신고하는 가액에 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81페이지 시급값 순액에 의하는 경우요. 밑줄입니다.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의 시급값 순액보다 적을 때 불성실 신고했죠. 지자체장의 다시가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취득 당시 시급값 순액으로 합니다. 밑줄 짝이요. 그 다음에 3번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적용대상 다음의 취득이요. 가로 증여기부기타 무상취득 밑줄 증여기부기타 무상취득 밑 밑줄 그리고 그 아랫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 제외 밑줄 조약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방 봤다시피 무상취득의 경우하고 무상취득의 경우와 그 다음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한 취득인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한 취득이 뭔지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양도속세에서 배우게 돼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봅니다. 무상취득이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 부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예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0원이네요. 0원 곱하기 세율하면 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취득은 취득세를 안 내느냐? 아닙니다. 취득세는 유상무상불문하잖아요. 그래서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상취득은 결국은 판례나 예기에서는 무상취득은 식값 순액에 의해서 가표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또 부당행위로 계산했어요. 아직 소득세에서 부당행위 계산 비행 규정에 의한 취득이 뭔지는 안 배웠지만 부당하게 계산했는데 사실상 취득가격은 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이니 무상취득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X입니다.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거기 무상취득 및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의 취득에 대해서는 무신고 또는 신고가격의 표시가 같거나 그 신고가격이 시가입취득보다 적을 때도 언제나 그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시가입취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느냐.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의 지자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부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외 동그라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외 동그라미 4번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의한 취득 판외 동그라미 다만 판결문이라더라도 거기 밑줄이 화해, 포기, 인낙, 자백감주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 밑줄 객관성 없고요. 또 5번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장, 출락, 전표 등 즉 법인장부로 증명된 취득 법외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의한 법률 부외 동그라미 머리 글자예요. 그래서 국수공판법 부입니다, 여러분. 규정에 따라서 신고수에 출해서 같은 법정에 따라 검증이 이뤄진 취득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물론 무상 취득과 부당의인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제외하고요. 또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6번의 두 번째 취명 끝에 이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밑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의한 법률 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여러분, 원래 동그라미 6번 국수공판법 부 이거는 5조에 따른 검증이라는 것은 시스템적인 일률적인 검증이고요.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의한 법률 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이 조사는 개별적인 조사예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개별적으로 요구해가지고 개별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밑줄이요. 조사 결과 또는 세무소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계속 밑줄입니다. 여기 포인트예요. 계속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포인트는 확인된 금액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에서 바꾸면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 3조 규정에 따른 신고 제출하고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하던 자료라든가 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해서 바꿔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 여기 확인된 금액에 여러분 사각형 하거나 확인된 금액으로 딱 줄고 놓고 확인된 금액 별 표시에서 꼭 기억합니다. 아직 이게 2년 전에 신설이 됐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꼭 알아둡니다. 바꾸면 옳은 지문 나오거나 아니면 바꾸면 이거 사실상 취득가격이 이런 확인된 금액보다 적을 때 확인된 금액으로 하는 건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바꿔요. 이걸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기업과 니은 중 큰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관리신고자원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 5조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 이거하고 확인된 금액과 비교해서 확인된 금액이 적으면 당연히 원래대로 5조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으면 확인된 금액으로 하는 거고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과 니은 중 큰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82페이지. 여러분. 82페이지. 핵심을 한번 보세요. 사실상 잔금지빌과 사실상 취득가격 구분.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은 국수공판법 부까지 들어가는데 아까 취득세 취득시기에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회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까지지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의해서 신고세에 검증받은 취득은 이거는 제외합니다. 이것은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회로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옛날에 한때 법령 명칭은 지금하고 다르지만 객관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회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떨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계약상 잔금지비로부터 60일에 취득시회를 신고납부하는데 어느 때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된 때부터 취득시회를 신고납부하라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그냥 뭘 보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신고된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회로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이거는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회로 한다 하면 틀려요. 아니고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회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 외울 때 국수공판법 부 왜 이렇게 마지막에 부 이렇게 하냐면 이게 취득세의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회라는 객관적인 취득에는 이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표 이것도 여러분들이 끝에 내용을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과세 범위어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쭉 나오는데 시험에 사례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또 틈틈이 이게 또 이제 여러 번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박스용 문제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사실상 취득가격이 어떤 게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눈에 자꾸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달달달 외울 수는 없고요. 눈에 익혀두면서 이렇게 골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양가로 2번 과세 범위를 보입니다. 취득가격 범위어 해당 취득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일체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합격으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간접비용도 포함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다만 세 번째 줄이요. 또 밑줄입니다.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을 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값과 의리 있죠. 값과 의리 값과 의리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의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은 의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은 예를 들어서 10억입니다. 의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은 10억인데 근데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의리 값한테 매매 대금을 매매 대금을 대금을 자 일시에 지급합니다. 일시 지급함에 따라서 값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가 천만 원 깎아줄게.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 금액이요. 할인 금액이 할인액 할인 금액이 천만 원입니다.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이 천만 원이에요. 그럼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냐. 할인된 금액은 얼마냐면 자 할인된 금액 얼마입니까 여러분? 할인된 금액은 이게 자 할인된 금액은 그러면 9억 9천이겠죠? 9억 9천이요. 자 9억 9천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됩니까? 할인된 금액 9억 9천만 원 이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액 할인 금액 할인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지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할인액 할인금액 이거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자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례를 아예 딱 거기 옆에 보조단에다가 여러분이 적어놓고서 아예 사례를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적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가람 2번이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포함되는 것들 눈에 한번 쭉 이해하면서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기업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익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자 건설자금 이자 같은 거요. 공사기한이 길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취득가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자금 충당한 차익금 이자 포함하고 그 다음에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같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조로 부담하는 비용 포함하고요. 동가람이 디귿법 밑줄입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포함합니다. 취득에 필요한 인데 취득과 무관한 이러면 틀려요. 취득계에 무관한 건 안 되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하고요. 밑줄. 그 다음에 니은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밑줄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세 끼고 집을 산다. 대출 끼고 집을 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인데 전세금이 만약에 전세금이 6천이 들어있습니다. 전세가 6천이 들어있다. 전세금이 6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세금이 6천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그 말은 이 전세금은 매돈이 갚아야 할 돈인데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매수인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전세금을 그러면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을은 얼마의 대금을 지급하느냐 대금은 얼마를 지급해요 4천만 원만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담에 이것도 포함해서 얼마에 취득했다고 취득세 신고해 1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은행에서 1억짜리 집인데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이 만약에 6천이 있다. 그것도 역시 채무를 인수하죠. 이거를 인수해서 우리 이 집을 살 때 4천만 원 대금 지급하고 이거 만약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차익금이 6천이 있다. 이것도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채무부담액을 포함해서 우리가 1억에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계속 보세요. 시험에도 이미 나왔지만 리을 번요.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요. 선세 끼고 또 대출 들어 있는 것을 또 매수인이 이거 인수해서 집을 살 때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동간의 미음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재권을 해당 부동산 발생하는 매각차선 밑줄입니다.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이것도 결국은요.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고요. 사실상 취득가격에 그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비읍번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익상담 연체료 밑줄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법인이 아닌 자니까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밑줄이요. 그다음에 ㅅ번역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가 지급한 중개보수 밑줄입니다. 이거 포함하는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 연체 중개 수수료는 지급한 중개보수는 제외합니다. 그러면 밑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체료 할부이자 또 그다음에 중개보수 한번 보겠습니다. 할부 또는 연부개혁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그다음에 또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이거요. 누가 취득하는 지를 잘 보셔야 돼요. 시험 사례 문제 나오면 여러분 누가 취득하는 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포함합니다. 봅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포함합니다. 중개보수 포함합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서 헷갈리면 법은 바른 거니까 법은 항상 바른 거니까 근데 개인 이런 개XX 이렇게 기억해야죠.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 취득할 때는 이런 개XX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차이상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입니다.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액한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응번이요. 밑줄이요. 붓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밑줄이요. 이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 빌트인이죠. 주부들 빌트인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지읍번이요. 밑줄입니다.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이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설치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비용들 포함합니다. 사회상출가격에. 쭉 포함되는 것들 눈에 익히 두시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83페이지 취득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판매를 위해서 신문이나 벼룩시장 같은 데 분양광고 같은 거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판매 비용 포함하지 않고 니은번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요. 또 이주비 지장물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집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요. 밑줄이요. 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포함하지 않는 거 아까 할부 또는 연부계약 다시요. 아까 포함하지 않는 것들 한번 다시 방점을 찍어볼게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반경에 할인액 할인금액 천만원 깎아줬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하고 할인액 포함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할부 또는 할부이자 연체료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또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죠.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취득할 때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를 보장하는 이런 KXX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판매를 위한 광고선 전비 같은 것이라든가 전기가스 열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주비 시장물보상 같은 것이라든가 또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표에다가 여러분이 표에다가 별표시를 딱 해놓고 여러분이 표에다가 핵심 표에다가 별표시를 딱 해놓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꼭 여러분들이 구별하는데 특히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 공인중개 재직판 중개 보수는 개인이 시도 갈 때는 KXX라는 거 꼭 기억하고 법인이 시도 갈 때는 포함하고요.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함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 눈에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들 특수한 경우에 과세표준 봅니다. 과세표준 취득세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 쭉 받고 특수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수한 경우 과세표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거기 83페이지 보시니까 특수한 경우에 과세표준 봅니다. 양가로 1번 건축 개수와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이요. 건축물 건축 가로안에 신축 신축과 재축 제외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취득세 몇 번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취득세 몇 번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취득세 몇 번 나오는데 건축물 건축 돼 있고 건축 돼 있고 건축 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 신축 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건축 돼 있고 건축에서 신축 과 재축 제외 그러면 이 건축 뭐가 남아요? 원래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신축 재축 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아요? 증축 개축 등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에다가 이렇게 건축에다가 돼지구리 띵냐에서 써놓습니다. 증축 등 써놓고 보세요. 이렇게 써있어도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읽냐면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생분한테 뭐라고 써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어떤 수학생분이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그렇죠? 어떤 수학생 뭐라고 써있어도 뭐라고 읽느냐 뭐 없냐 그랬더니 묵묵함이라고 쓰고 학격이라고 읽는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꾸준함이라고 쓰고 학격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학격생분들이 제 카페에 인증샷 올렸는데 보니까 인증샷 올렸는데 암기상 적은 책상에 적은 거기에 포스트잇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꾸준함이라고 쓰고 학격이라고 읽는다. 강성규 교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 어록을 갖다가 그렇게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공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꾸준함이라고 쓰고 학격이라고 읽는다. 또 어떤 주부 수학생한테 실시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제가 했죠. 뭐라고 써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수학생분이 주부 수학생분이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또 어떤 수학생분한테 뭐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수학생들이 우우우우 그러니까 더럽게 안 맞았어. 딱 그랬는데 그렇지 여러분 더럽게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써있어도 항상 뭐라고 읽는다고 여러분 증축 꼭 읽습니다. 이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건축하고 신축, 제축 제외되어 있으면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건축물 봅니다. 83페이지 양가 특수한 경우 가세프준에서 양가로 1번에서 본문 건축물 건축 대거 우리 땡냐에서 증축 써놓으시고요.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를 변경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했죠. 이때 과세표준은 뭐가 되냐? 증가한 가액.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사각형을 하거나 증가한 가액에다가 형광표에 넣어놓고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과세표준이에요.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증가한 가액입니다. 간주취득은 84페이지입니다. 토지 지목변경의 경우입니다. 개인의 경우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역시 증가한 가액 밭에서 대로 지목변경됐다 1억여 논대 오게 됐다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입니다. 증가한 가액의 사각형이고 이때 토지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과 전의 시가표준액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1억여 논대 오게 됐다. 증가한 가액 4억 원이요. 법인의 경우를 봅니다.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변경의 등비용이 비용될 때는 그 지목변경의 등비용으로 합니다. 밑줄 쫙이요. 이때는 증가한 가액이 아니에요. 지목변경의 등비용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인 갑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지목을 변경해요. 그랬을 때 지목변경할 때 지목변경 전에 시가표준액이 1억,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 5억입니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적했다고 간주하죠. 이때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입니다. 지목변경은 증가한 가액인데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차액 얼마입니까? 4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가한 가액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A라는 법인이 지목을 변경합니다. A법인이 지목변경하는데 밭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랬을 때 지목변경 전에 시가표준액이 1억,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 5억이 됐습니다. 이 법인이 지목변경하는데 소요된 등비용이 만약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얼마로 하느냐? 어떤 수강생분은 2억 8천여. 왜요? 증가한 가액 사업에서 비용 1억 2천 뺀 2억 8천여. 아닙니다. 너무 앞서가면 안 되고 이 법인이 지목변경하는데 이 지목변경의 등비용이 법인의 법인장부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 지목변경의 등비용 이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목변경은 증가한 가액과세표준인데 단 이렇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변경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등비용이라는 거 소요된 비용이라는 거 이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원화에 취득하는 경우요. 법인이 아닌 자가 대시 끊습니다. 개인을 말하죠, 개인. 개인을 말하는데. 개인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원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시 끊고요. 이때 취득가격 중 밑줄입니다. 밑줄입니다. 100분의 90. 여기서 포인트는 이 숫자가 포인트예요.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두 번 나왔습니다.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밑줄이고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취득가격은 식값순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어떤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느냐. 이런 거 동그라미 1번, 2번 이런 거 읽어보십니다. 그냥 이거를 실전해서 시험해서 이거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법인장부로 몇 프로 입증될 때 90% 넘겨요. 아니,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라면서요. 그럼 개인이 법인장부를 작성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개인이 건축과관에 대수선할 때 좀 한 시공업체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90% 넘게 취득가격이 입증된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고 자재를 구입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10% 미만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과관에 대수선을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는 이럴 때는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합한 걸 다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과점주주가 취득한 경우에요. 옛날에 사례 문제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대해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이럴 때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표준한다. 그래서 이 계산 시계 박스 되어 있는 시계 의미를 아시면 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 가액이 아니라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어떤 비상장 법인에 A라는 비상장 법인에 보유하는 자산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가액이 만약에 5억 그 다음에 건물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건물의 가격이 만약에 3억 취득세 대상이 되는 차량의 가격이 차량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입니다. 그리고 뭐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들을 집어넣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인에서 갑이라는 주주가 법인 설립시에 만약에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법인 설립시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죠. 그랬다가 2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다른 상원이나 주주로부터 60%가 됐습니다.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 법인 소유의 이때는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을 모두 가셔야죠. 그럼 보세요. 60% 주식을 갑주주가 취득했다는 것은 그래서 과점주가 됐다는 것은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상가액 10억이죠. 지금 합치니까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만약에 여기에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이 있다. 부동산 임차권이나 제품이나 그러면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포함시키면 안 되고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여기다 과점주주 과세대는 지분비를 곱해요. 60%. 그러니까 과세대는 지분비를 60% 곱하니까 얼마예요? 6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과점주류의 취득은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전체가 아니라 이 법인 전체 재산이 아니라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지분비를 곱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과세대는 지분비를 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85페이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참고고요. 양가로 5번 토지건축물 일괄 취득은 그냥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해서 부동산 등의 취득가에 구분되지 않는다.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 등의 여기에 식값 순액 비율 거기다가 밑줄을 거놓습니다. 식값 순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식값 순액 비율 이것만 밑줄 거놓고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십니다. 됐습니다. 달달 외우고 그러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식값 순액 산정 방법은 이게 32회 시험 때 딱 지금 처음으로 한번 식값 순액에 관한 독립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요. 아까 어떻게 식값 순액이 산정고시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식값 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되는 가격이고 토지는 개별 공급이니까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식값 순액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읽어보시는 거 이런 거 동가람 1번 부동산기업 공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취득일 현재 개별 공식가 토지는 개별 공식가가 토지 식값 순액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 공식가가 공식이 아직 안 됐다. 올해 거 아직 공식이 안 됐다. 그럼 전년도 거 적용하고 개별 공식가가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개별 공식가 아예 공시되지 않은 게 있느냐 공유수면 매립간척에서 지적고 공보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는 아직 산정호시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시장호수구청장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 가격 비준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산정 가격을 합니다. 하여튼 이거 누가 산정하냐면 항상 공식가격은 식값 순액은 누가 산정하냐면 식값 순액은 누가 산정해 지자체 장애인 산정한다는 걸 주의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그 다음에 86페이지 주택의 경우에 부동산 가격 공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취득일 현재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식값 순액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식가격은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 같은 것의 공식가격은 공동주택가격입니다. 동그라미 이번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식이 안 됐다 그러면 직전 연도가 적용하고 이런 것들. 자 읽어봅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산정하냐면 항상 실값 순액은 지자체 장애인 산정합니다. 근데 이게 32회 시험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것들을 산정한다는 식으로 바꿨었는데요. 또 나올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참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보적으로 보시면 되고 건축물의 실값 순액 결정 어떻게 되는지 참보적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것도 참보적으로 보시고요. 됐습니다. 작년 32회 때 독립험자로 실값 순액 산정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낮고요. 그래서 참보적으로 보시고 자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86페이지 제5절 세율은 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